아 요거 타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릴샤블에서 케이블카를 타면 몽포르트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콩짜 커피 너무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몽포르트까지 올라가려면 죽었습니다 계속 스위치백 입니다 길이 좋아요 걷기에는 뭐 이런 길은 굉장히 좋습니다 롤티엘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나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따라가면 됩니다 아 맘에 드는 집이예요 이런 점막을 보이네요 이런 점막을 보이네요 이게 됐습니다 다이어로 지금 시작합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빨리 올라왔습니다. 나무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시냇물이 아주 그냥 졸졸졸 잘 흐르고 있네요. 몽포르트 하영을 하고 있습니다. 마무트 조각상이 있습니다. 마무트인가요? 코끼리인가요? 좋습니다. 물이 잘 나옵니다. 아 이 높은 곳에 목장이 있고 치즈 웅장 보세요 와 대단합니다 치즈가 빗방울이 살살 떨어져요 걱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까바네드 몽버르트 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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